물을 느끼는 불의 맛을 경험하기 위해 찾은 이곳, 경기도 평택시입니다. 딱 봐도 찜질방인 건 알겠는데, 어찌된 일인지 찜질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불도 쐬고, 기온도 받으려고 그러지. 아이 참. 두세 시쯤 되면 이거 열면 올라와요. 뭐가요? 눈은 코빼기도 안 보이고, 긴만 모락모락 꾸며대고 있는 빵토가 막. 장정 두어명이 다가와 입구를 연히. 빨갛게 달궈진 숯더비가 모습을 드러내는데요. 후끈후끈한 이곳은 어딘가요? 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참숫가마 찜질방입니다. 가마를 가득 채운 참나무에 불을 붙여 3일 밤낮으로 태우면 가마 온도는 최고 1200도까지 올라가고 그 크던 참나무는 타고 타서 이렇게 참숫이 되는 건데요. 그렇게 안을 채운 참숫을 모두 꺼내고 가마 안에 남아있는 열기를 이용해 찜질을 하는 것이 바로 참숫가마입니다. 굳군하네요.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? 뭔가 좀 신기하고 잘 못 보던 그런 광경이라서 좋습니다. 눈을 보는 건 아름답고요. 몸을 느끼는 건 건강한 것 같습니다.